쇼, 어떻게 됐어요? 나 깬다 진짜 성공적으로 끝내고 무대 인사만 남았어요 이것 좀 부탁해요 유라씨 어떻게 된 거예요, 수연씨 차에 갇혔었어요,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바톤 체인지 해야겠네요 가요 고마워요 이번 런칭쇼의 총책임자인 서유... 유수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엉망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이 백스테이지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에세이 그룹 회장님이신 저희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되시나요?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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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